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누가 온거지? 아무도 없잖아 채우야 우리 밖에 나가볼까? 누구세요? 멍멍이가 우리 집에 놀러왔잖아 우와 멍멍이야 안녕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얘는 채우 나는 진이라고 해 우와 반갑다고? 우리도 반가워 채우야 우리 강아지랑 뭐하고 놀지? 아 우리 달리기 시합하는 건 어때? 시작 빨리 빨리 채우야 그렇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진이 1등 채우 2등 멍멍이 3등 채우가 2등 해서 속상하구나 괜찮아 우리 공놀이 아까 공놀이? 응 엠놀이? 오 공놀이 자 내 공을 받아봐 다시 한번 공놀이 하기 싫어 채우야? 같이 공놀이 하자 아 토끼랑도 같이 할거야? 그러면 2대2 대결인거야 채우는 토끼랑 엄마는 강아지랑 공을 받아라 공을 받아라 공을 받아라 공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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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간다 채우야 우리 멍멍이랑 토끼랑 같이 산책가는건 어때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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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강아지 옷을 입혀볼까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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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드는 것 같아. 목걸이를 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세요. 맞아! 그 모자가 잘 어울릴 것 같아. 주세요. 생각합니다. 여기에다가 걸어주면 짠! 우와! 너무 귀엽잖아. 그리고 여기에 똑같은 게 2개나 들어있잖아. 그러면 이거는 채유까, 이거는 엄마까. 엄마는 팔찌로 채유는 먹거리를 해보자. 이건 엄마까잖아. 채유가 다 할 거야? 그럼 채유 팔찌해. 채유 팔찌. 채유 팔찌해보자. 여기다가. 오케이. 우와! 너무 예쁘다. 이제 채유 해봤으니까 엄마가 하고 있을게. 예쁘다. 얍! 밖에 나갈 준비 끝! 엄마가 유모차를 가지고 올게. 잠깐만 기다려. 같이 갈 거야? 응. 오케이. 같이 가질러 가자. 가자. 이리 와, 채유야. 이거 타고 밖에 나가서 산책할 거야. 치유가 끌어볼 거야? 치유가 할 수 있어? 우와! 치유가 진짜 잘하잖아. 그럼 엄마가 멍멍이 친구랑 토끼 친구를 태워줄게. 짜란! 산책 갑니다. 띠티빵띵. 이리 오세요, 박채유. 이리 오세요. 바이바이. 오늘은 음료제 할 수 있기를 말할 줄까? 감사합니다. 근본 budget. 여러분들은 젠장 한 병 손에